곱프로도 촬영하고 이것도 촬영하고 자 이제 이걸 꿀을 어떻게 딸 것인가 자 이제 아버님은 이제 복장을 챙겨 입으시고 네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송에 있습니까? 이거 아주 리얼한 방송 나무를 잘라버리면 쉽는데 잘라버리면 쉽다 예 나무를 잘라버리면 쉽다 그래서 잘라버리면 쉽는데 손 빼줍니까 내한테 행위야 야 이거 얼마나 확 낡거든 예 그러니까 사람은 못 달려들지 진짜예요 오마이갓 볼이 난답니다 잘라버리면 볼이 날아서 어 넣었어 넣었어 어 아무 문제없다 지금 아직까지 아무 문제없어 아직까지 아무 문제없어 아직까지 아무 문제없어 어 눈 봐 가 오오오오오 고프jar 이곳에 이거 kommen 모자 수업 오마이갓 15촌 촬영하고 있어요 고프로 고프로 촬영하고 있어 아 고프로 빨리 촬영 문을 열어놓으면 자기네들이 찾아서 그 안으로 벌이 들어갑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카메라 놔두고 카메라 놔두고 아 고프로는 저기 뭐야 배터리가 하여튼 너무 빨리 되는 배터리가 칼이거든요 여기 벌이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직도 벌이 붙어있고 아직도 벌이 있어요 오 벌소리가 오지 않아도 돼 틀끼리만 여기 밑에만 붙어있어 멜론이 더 오면 넷 오 마지 벌치고 우와 벌소리가 지기죠 퓩 퓩 퓩 퓩 퓩 퓩 퓩 퓩 퓩